영어로는 the first plus 선착순에 해당하는 사람 명수입니다. 그래서 선착순 5명은 the first five people이 됩니다. the first를 첫 번째 그룹으로 보고 그 그룹에 포함된 사람들이 정해진 혜택 등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문맥에 따라 단순히 첫 번째로 뭐뭐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신 상태에서 바로 예문 두 개만 연습해 볼게요. 줄 서 있는 선착순 20명이 무료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? 네, the first 20 people in line can get a free ticket. 선착순 50분의 고객분들은 70% 할인을 받을 거예요.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? 네, the first 50 customers will get a 70% discount.